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급히 공지사항 하나 있어서 방콕을 열었는데요. 닥터케이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들어오셔서 63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응하고 열심히 제 방송 참여하시는 것에 비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보답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보답으로 첫번째는 채팅방 제가 회원 모집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선별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닥터케이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사는 경위가 옆에서 웃는데요. 자 대상은 열정적인 구독자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제 개인적인 일정이 없는 한 오후 9시부터 그거보다 좀 빨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알림 뜨면 들어오시잖아 지금 그죠? 공식적으로는 오후 9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1시간 정도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자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그 대신 방송 들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홍보 닥터케이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주위에 SNS같은걸로 닥터케이 영상 공유 좀 시켜주시고 하면 그게 자발적인 시청료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교육내용은 트레이닝 센터라 그랬습니다. 저도 좀 더 세기를 다듬기 위해서 실전투자 잠깐 멈추고 모의투자 하겠습니다. 크루도오일 모의투자 하면서 크루도오일은 해외선물인데요. 같이 모의투자 하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제가 모의투자 하는 모습을 보고 채팅을 나누면서 또는 제가 지금 매수를 하려는 이유 또 매도를 하려는 이유들을 분복매매와 기법 등을 회원들이 들어와 계시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모의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저와 같이 트레이닝 하면 분복매매니까요. 세기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기술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드니까요. 저도 손실 보는 부분도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세우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또 본인들이 세운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모의투자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나도 참여하겠다 댓글 남겨놓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한분만 참여하겠다 하잖아요. 그분하고 일대일로 쭉 가는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닥터 케이 오후 9시에 방송 실시간 오픈하면 같이 들어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열정적인 구독자를 원합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행정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me 여러분